톰피스트 아 어려운 맵이네요 저기 저쪽에 6인큐 팀 보러 가야되나? 야 이 사람 겐지한다 겐지 원챔이네 아 진짜 원챔이네 하쇼공원 메르시 승률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초.. 목초.. 아니 목초 안좋다 메르시 의자 흐흐흐흫 별로 확인 안했는데 나 목숨단체치가 뒷면이구나 한 번 죽을 때 두 면 잡고 죽구나 승률은 남동 제가 탱할까? 저분이 딜러할라고 하는거 같아서 아.. 그럼 딜러줄까요? 제가 탱하고 아니 제가 바꾸라구 괜히 못하는걸 시켰다가 큰일나지 않을까요? 흐흫흐흫 라인할게요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예요 어머 나중에 우리 자양반이 자유 탈출 주시겠지 어차피 같은 실버라인 실버라인땐데 피내 구간땐데 뭉툴 맨날 그래 내가 맥크릭 오르면 다들 프로필 보고 놀라먹으라 그래 흐흫흫흫 근데 나 지금 그래도 사람 돼가는데 이미 너무 용감하게 들어가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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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쉽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쉽다 아 마무리가 안됐다 어 40% 채웠다 처음에는 좀 궁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마무리가 안되네 겐지가 좀 흔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야 겐지 아까 겐구만 나한테 지랄한 겐지 아까 겐야 아까 나한테 지랄했던 겐지 나한테 나한테 존나 못한다고 과거 제겐 누워가지고 과자 라인 라인 라인acy 난 ents*** dress 쿨이 차면 돌 받고 싶어져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살려줘 아이쿠 나도 궁을 찾는데 근데 겐지가 안들어가네 뒤에서 그냥 따라 딱 궁지했어 아 진짜 ㅅㅂ 죽건데요 지금 야 뒤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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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멍청이 이해가 안되는게 아무 부택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야 뭐야 뭐가 나 때리냐 아이씨 아이고 들어가자 로드 좀 하겠습니다 아우 라인 못하겠어요 아 이거 터버로 터버로 서서 날리 터버로 서서 날리 터버로 서서 해야지 마주까말까말까말 이기죠 랜 안전해서는 안하면 힘이 없죠 괜찮아 궁급기가 준비됐다 터버로 터버로ـ 터버로 터버로 시작 벽 야 잠깐 뭐가 있겠냐 아 아이씨 이살들 겐지가 이해가 안되는게 연금 모았으면 나노와 같이 들어가 바로 홍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가자 겐지 제가 그냥 파라할까요? 그게 나일거같아 잠시만요 아이고 이쪽에 꽃탑이 달려있어가지고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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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퍼 잡자 비툼 했으니까 빽빽빽빽빽 비툼 빠질때까지 뒤로 빠질 아마 제가 궁을 채우고 라인실드 푸시는걸로 시작 이니시를 걸게요 나 궁 있는데 야 지 아이 컷 가자 가자 아이쿠 리퍼 뒤에 있는데? 아이고 잔다 잔다 됐다 잘린다 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proven Wor 어허앗 어허앗 오오아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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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여기 승강이동기 승강이동기 방 어디? 어디 방 아이씨 끝났습니다 자 힐 좀 아 뭐야 아 뚫었다 뚫었다 와 승강이동기 안 부쳤으면 큰일 났더니 오 진짜 그 그 저 발견 못했으면 나오는 데가 딱 나오는게 부여가지고 힐 컷 오케이 와아 아 이거 밀어서 다니다 밀었으면 큰일 났는데 힌쥬 혼자 풀 안타죠 다 열리라고 있는데 나 힐 좀 너무 용감하게 앞댄다 차 뒤냄부터 아쉽다 너도 차 안 붙어 너가 붙어 야 저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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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2층에 맥크리 내가 갈게 아냐 내려갔어 거기 거기 맞어 거기 맞어 들어갔어 어디있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안보여 니퍼 맥크리 쳐라 아쉽다 피 한칸 남았는데 아이고 로드 사망 장치 조심 여기 짤라짤라짤라짤라 이번에도 아나형님 뽕맞고서 연계로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거 지금 뭐야 저거 넘어가서 2층 방화됐다 던졌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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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아이고 어허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 뭐하는지 자 고잉냐 뭐 붕궁이 소리 들리는데 뭐 붕궁이 소리 들리는데 화물! 화물부터 화물! 화물! 네 아 연금 줘야될거같은데 겐지한테 뽕을 줬지만 겐지는 아니 이거는 효과있어 차 밀수있으니까 뒤에서 와드로 나 힐좀 나 힐좀 들어갈게 들어갈게 계속 들어갈게 송하나 송하나 뒤에 맥크리있어요 아마 석양쓰려고 뒤로 오는거같은데 아 송하나 잡으려고 했네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있다니까 말을 진짜 안듣네 하나 떠봤어요? 아니 말을 안들어요 뒤에 맥크리 석양쓴다고 외뻔을 말했는데 아아 나 돌겠네 진짜 어 맥크리 휴중이네 아이고 로봇다운 아니야 시간있어 피하자 아 빼자니까 뒤에 몇번은 맥크리있다고 말을해도 차 안들고 앞으로 다 쳐들어가네 안들려 안들려 마리 마리 안들려 야 나도 뒤에서 애들 다 잘랐는데 루시우랑 그게 중요하네 뒤에는 힐러가지 힐을 못들어가는데 지금 저 힐러 내가 다 잘랐어 아니 내가 힐을 못든다고 아이 싸우지마 시끄러워 싸우지마 시끄러워 자 공들어왔습니다 나도 공원 네 일단 라인실드 푸시겠습니다 어 푸셔푸셔 나 던진다 푸셔푸셔푸셔 푸셨어요 푸푸푸푸셨어요 아아 기가막히다 저 뭐야 이거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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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짜리하고 먹어 상대만 때려라 라인컷 라인컷 들어가 들어가 저기 뭐야 디바 디바 뒤에 맥크리 디바 차차차 한명만 더 못써주세요 야 디바 쿵이다 피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많이 밀었어 많이 밀었어 어 살았다 살았다 석이 형 살았 아 와아씨 뭐야 이게 아씨 하나도 못 잡았다 아아 까비까비까비 아 쟤네 붕을 그냥 연달아 써버리네 아 오케오케오케 아 아깝다 아깝다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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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딜 금이야? 내가 킬들 다 금이야 석참 킬들 금이야? 은 누구야 은? 셰퍼티 은이야? 잠시만 한 번 확인해볼게요 아니 긴지 저새끼 은 아닐거 같아서 아 저 짜증나 수비 수비 수비니까 로드 뭐하지 심해를 할까 오리사? 오리사면 어 오리사 오리사 괜찮은데 오리사 오리사 로드 괜찮아요 아니 심해 안할거야? 아 심해 안하면 나 디바할게 아 네네네 심해하면 오리사하고 심해 안하면 디바하고 확실하게 확실한걸로 그냥 로드로 갈게요 왠지 약간 심해를 도박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동은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셰퍼트 아무것도 아니지 아 네 저 아니에요 아 켄지가 은인가며 뭐라 못하겄따 ㅋㅋㅋㅋㅋㅋ 내가 동인데 뭐라 할라 했더만 아니 은은에서 은은에서 뺏겼거든 동으로 아 이번에는 제가 뭐 한게 없네요 이번엔 제가 아무것도 아니 캐릭터가 당연히 사람이어야지 아 그니까 은도 못했으면 존나 뭐라할라했지? 아 근데 겐지가 뭔가 은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뭔가를 보여준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 2층에 뭐있다 갔다와볼까? 어 가서 보고와 정크랭같은데 정크랭? 뛰어댕기는거 보니까 그림 좀 안 봤어 똥고래가지고 뛰어댕겨 위도우면 다 도망가 위도우면 다 도망가 형님 제가 여기서 납시로 할테니까 형님들이 딱 마지막에 갖고오면 담가주는걸로 위도우면 아냐 위도우면 아냐 위도우면 아냐 이립바 또하네 가져왔스 부쉈다 뭐 부쉈었나? 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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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야야야 피 없는데 그걸 치고서 깨우네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아 라인 컷 야 다 맞고 다녀 끊겼다 이거 못살려요 이거 야 죽지말고 뒤로 빼 아이고 망했죠 뒤로 빼 뒤로 빼자 가자 라인 라인 먹자 라인 라인 먹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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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공 디바 공 피해 아 아 아 리퍼 아 아 저거 리퍼 나름 뻘공인데 아 아 저거 안 죽어야 되는데 뚫렸어 거점을 방어해요 눈 크게 쓰고 잘 보라 아쉽다 디바 디바 공이 다 죽었네 아니 그니까 리퍼 왔을 때 너 제어가게 깨워가지고 지는 틀어졌을 때부터 아 아니 미친이야 니 물리니깐 간거지 아니 그니까 물리니깐 그걸 왜 깨우냐 재료되었는데 아 그럼 어떡해 아니 안 깨워야지 피가 41밖에 없었는데 빠질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깨우면 되지 하아 진짜 꺼져 니 혼자 살아라 그럼 아니 뭐 할 때는 막 안오고 필요 없을 때는 피 오고 진짜 나보고 어떻게 해야 돼 시끄러 시끄러 절대 안가 아니 반대로 하니까 미치겠네 내 인천에서는 야 라페 아 절대 안가 어우 정크래시 어우 젖됐다 야아 오라한 말도 안 오라한 말도 안했어도 되는 공 들어왔습니다 애들 전부 다 따로따로 근데 왜 저거 못 이기는거야 아니 왜 화물 있는대로 가 아 아무리 인대로 게를뜨고 궁돈다 저기 궁돈다 나이스 다이어 터쳤어 망했다 아 다 터졌다 저 킬러 다 죽었다 버텨 봐 아 쓰지 못하네 아 파라 잠깐만 할게요 쟤네가 파라를 맞출 수 있는 조합이 없어요 지금 아 아 야 내가 운동을 뺏었어 겐지 존나여갈래 야 쟤 타자친을 안쓰잖아 어? 타자친을 안쓴다고 잠깐 잠깐 뒤로와라 뒤로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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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받아야된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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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라인 개피 라인 평타 며칠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우 음지어 후속으로 샷 당했죠 마지막 에어우 에어우